가자! 우아악! 이봐, 호그와트로 가는 길이 막혔니? 네! 어찌해야 할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머글씨, 네비를 찢고 가면 되잖니 머글들은 차가 날아다니는 곳에 익숙하지 않아 괜찮아, 2080년이나 뻥쳐 오늘은 동물을 물잔으로 만들어 보겠어요 배라, 베르트 동물학 대체로 고작 있어요 해리가 미친 블러저에 쫓기고 있어 저러다가 빗들여서 떨어지겠어 헤루미언는 나 갑자기 똥이 마려 무슨 똥? 해리가 떨어질 똥말똥 아니 팔이 부러졌어 걱정 마라 해리 내가 지금 고쳐주마 아 가끔 이러기도 한단다 뼈가 없어질 수도 있지 청소년기는 지풍도 되시기자니 가끔 뼈도 없어지고 해야 성장하는 거란다 이왕 뼈가 없어졌으니 루키가 돼보지 그러니?